안녕하세요. 저는 카피라이터 팀의 박승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카피라이터 팀으로 출연했던 진채은입니다. 제가 서포터즈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제가 몰랐던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점과 선후배관의 좋은 추억을 쌓았던 일 자체가 가장 즐거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. 다른 팀의 팀원분들이랑 같이 회식했던 게 가장 즐거웠어요. 활동하는 것 자체가 다 즐거웠어요. 서포터즈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저작권 지식을 다 못 채운 점과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던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습니다. 저의 연기력? 저의 팀의 장점이 같은 곳에서 시작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을 많이 못 살렸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좀 더 색다른 저작권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재밌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승부에 도착하시기보다는 다른 팀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즐겁게 촬영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